이제 핑크밴덤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. 아직 저희도 못 봤어요. 어때요? 빨리 볼까? 엄청 떨리고 넷이사 모여서 이렇게 같이 보는 뮤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너무 설렙니다. 빨리 더 못 기다리겠어요. 들어주세요! 들어주세요! 소리 조금만 더! 오! 멋있어! 지수 언니! 우와!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? 우와! 째! 진짜 소름 돋았어! 예쁘다! 진짜 너무 예뻐요. 진짜요? 짱 이쁘! 오! 눈이 빨개졌어! 진짜요? 오! 오! 나 이거 너무 좋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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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하게 보게 되네. 맞아요. 1위야, 1위. 생각해봐, 어둠이 밖에.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멋있어, 멋있어. 야, 짱 멋있어. move on, let's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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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Yeah. 멋있어, 멋있어. 되게 재밌었어, 이제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, 이거 너무 좋아. 어, 무서웠어요? 오, 멋있다. 진짜 멋있어잖아 나잇! 나 이 머리 스타일 좋아 고마워 이 머리 진짜 귀여운 이 난 저 머리 좋은데? 맞아 이 머리 어 맞아 언니도 앞머리야 삐삐 언니 귀여워 와우 진짜 와우 핑크 배넘으로 물들이는 것 같아 와 지수 움직이네요 여기 맞아 오 나온다 나온다 불빛 나온다 와 이거 와우 오예 오 멋있다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아 재밌다 재밌다 어 이렇게 보다 이렇게 택했는데 블랙핑크를 놀랐어 여기도 블랙핑크 아니에요 언니 더 가까이서 몇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입덕한 것 같아요 블랙핑 블랙핑한테 입덕했어요? 혹시? 일단 일단 전체적인 느낌으로 한번 보고 멤버 당 한번씩 보고 디테일하게 보고 디테일하게 보고 어 디테일하게 옷도 한번 보고 옷도 한번 보고 잠깐만 네 이렇게 저희 뮤비가 공개되었으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핑크 배너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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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